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. 2022년 3월 시행된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강의 선택과목 미적분 보도록 할게요. 우리 4점짜리 전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. 28, 29, 30 보도록 합시다. 28번이요.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의 점 A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할 겁니다. 가조건, 나조건, 다조건 주어졌네요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1, A2N, 이넘의 값이 2분의 루트 34 되도록 양수 A값을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를 했죠. 일단 있는 그대로 가나다 조건을 쭉 한번 따라가 볼 거야. 그럼 일단 내 눈에 잘 보이게요. XY축 대략적으로 한 번만 표현해볼까요? 여기 Y축, 여기 X축이요. 일단 얘들아, A1은 원점이다. 그래서 여기 일단 원점 하나 있어요. A1. 근데 얘들아, N이 홀수이면 AN 더하기는 AN이라는 놈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하래. 그럼 N자리 1을 다시 대입해봐. 나조건 N자리 1 대입하면 A2는 A1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한 거야. 그래서 너가 오른쪽으로 A만큼 가시면 A2가 돼요. 얘가 A2요. 그리고 다조건을 읽을게. N이 짝수면 N자리 2 대입할게. 그럼 A3은 A2를 Y축의 방향으로 A 더하기 1만큼. 그래서 여기서 위쪽으로 A 더하기 1만큼 평이동하면 돼요. 그래서 여기가 A 더하기 1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가 A3이네. 그럼 얘들아,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. 그러면 다시 N자리의 홀수 3 대입하면 오른쪽으로 얼마만큼? A만큼. 그래서 여기가 A4 되겠고요. 다시 위쪽으로 A 더하기 1만큼. 얘가 A5 되겠죠. 다시 오른쪽으로 A만큼. 위쪽으로 A 더하기 1만큼. 계속 반복이 되고 있네.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, 아 오른쪽으로 갈 때는 전부 다 A씩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네. 그리고 위쪽으로 더해질 때는 A 더하기 1씩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얘들아,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지점이 어디야? 라고 생각하면 A2N이야. 다시, N자리에 어차피 자연수가 들어가니까 A2N은 짝수번째 양 한번 계산해봐 라는 거라고. 그럼 짝수번째 양이 어디야? 라는 걸 생각하면 얘들아, 짝수번째 양 여기 있다, A2. 그 다음 짝수번째 양 여기 있다, A4. 그 다음 짝수번째 양 여기 있어, A6. 이런 값들의 좌표를 내가 뭐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하면 될까? N에 관한 식으로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. 그럼 시작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. 첫 번째, A2라는 건 오른쪽으로 A만큼 한 번 갔네. 그래서 A, 0 되겠네. A4는요. A4 여기 있잖아. 그럼 오른쪽으로 보라색이 두 번 간 거지? 그래서 A4는 오른쪽으로 두 번 갔어, EA. 그 다음 위쪽으로 A 더하길은 한 번 갔다 생각하면 되지. 그래서 위쪽으로 A 더하길은 한 번 갔어요.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A6은 오른쪽으로 하나, 둘, 세 번 갔어. 그래서 이넘은 세 번 갔고요. 위쪽으로 A 더하길 두 번 간 거죠. 그래서 A6은요. 위쪽으로 세 번 가고요. 아니, 오른쪽으로 세 번 가고요. 위쪽으로 두 번 갔습니다. 그래서 두 배 A 더하길.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. 그럼 얘들아, 내가 알고 잖아. A2에는 이렇게 써봐도 괜찮지 않겠어? 그럼 A2, 2 곱하기 1, 2 곱하기 2, 2 곱하기 3, 2 곱하기 N. 그럼 2 곱하기 1일 때 1 곱하기, A 곱하기 2일 때 2 곱하기, 2 곱하기 3일 때 3 곱하기, 2 곱하기 N일 때 N 곱하기. 이렇게 들어오겠지. 괜찮아? 그리고 두 번째, 오른쪽 이 값은요. 여기가 2, 2 곱하기 2일 때, 여기가 1, 2 곱하기 3일 때 2, 2 곱하기 N일 때 N 마이너스 1. 그래서 여기가 N 마이너스 1에 A 더하길.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A2, N이요. 끝났네. A2, N 알고 있고 얘들아. A1은 0, 0이잖아. 그래서 A1은 0, 0이에요.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데? 두 점 사이의 거리 아니야. 그러므로 나는 A1, A2, N. 여기 자리에 마무리할게. A1, A2, N.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만 잘 계산해주시면 되겠고요. 루트. 어차피 원점이니까 이놈 제곱제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? 그래서 이놈 제곱하면 N제곱 A제곱이고, 이놈 제곱하면 N 마이너스 1의 제곱에 A 더하길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죠. 이렇게. 그래서 이놈 정리해주면 루트에 이제 이놈 값을 내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게 그나마 가장 깔끔할까라는 건데 어차피 나 전음을 뭐로 나눌 거죠? N으로 나눌 거죠. 그럼 얘들아, N으로 나눌 거니까 어차피 이놈을 N으로 나눈다라는 건 이렇게 마무리 계산해봐. 리미트. N이 무한대로 갈 때. 이놈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면 될 것 같아요. A1, A2N을 N으로 나눠요. 그럼 얘들아, 이놈을 N으로 나눈다라는 건 루트 안에 N이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갈까? N제곱으로 들어가지. N값 양수야.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. 우리는 여기는 루트 안에 저기 있는 N이라는 값을 뿅 한번 넣어주고 싶어요. 그럼 얘들아, N 안으로 들어가면 N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얘 N제곱으로 나누면 A제곱 되는 거지. 얘들아, N제곱으로 나눌 건데 한 번만 굳이 쓸 게 얘 N제곱이고 얘 N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거기에 A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. 그럼 얘들아, N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얘가 어차피 모르지라며 1로 수렴하지. 그래서 얘가 1이니까 얘랑 얘만 남겠다라는 게 우리 결론이에요. 따라서 남는 거예요. 루트. 누구나마 여기 A제곱 하나 남고요. 여기는 1로 수렴하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이 남아요. 그 두 개만 뭐 하시면 돼요? 더하시면 되죠. 따라서 바로 계산해주면 얘들아 여기는 2의 제곱이고 플러스 2A 더하기 1 되겠지? 이 값이 얼마야? 2분의 루트 34래. 2분의 루트 34. 이렇게 대기하는 A값을 찾기만 하면 돼. 그럼 쫄 필요 없이 루트 있으니까 양백은 뭐 하시면 돼? 제곱만 잘해주면 되겠지. 따라서 제곱할게요. 제곱하면 여기는 2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요. 여기 제곱하면 4분의 34니까 여기는 2분의 17 되는 거 맞죠? 양백은 2 곱한다면 17 왼쪽으로 넘겨줄게. 그럼 2 곱하면 4A 제곱 2 곱하면 플러스 4A 2 곱하면 플러스 2니까 왼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5. 이놈이 0 된다라고 잡을 수 있겠죠. 따라서 여기가 2, 2 주고요. 여기가 3, 5 주고요. 4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, 3은 6 2, 5 10이네. 여기 마이너스 딱 주면 되겠네. 괜찮지?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A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값과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양수의 값이니까 답은 2분의 3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. 괜찮죠? 그래서 객관식 보기에 답은 1번이고요.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표현만 잘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1, A2, N 이 값 자체를 그냥 뭐에 관한 식으로? N에 관한 식으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만 하시면 문제 풀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 가능하죠? 좋아요. 그럼 우리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.